오늘은 종료주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제 목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주일입니다. 그날 제자들이 길에다 종나무 가비를 폐기도 하고 옷을 폐기도 하고 이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주간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제 목박기 주일이죠. 목요일은 날이죠. 목요일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제 목박기 주일입니다. 오전 아홉시경에 목박혀서 오후 3시까지 목박기 주일이 있는데 정오부터 3시까지는 태양도 빛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장사증이셨죠.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한 주간은 고난의 최절정기입니다. 그래서 종료주부터 부활주일까지 사회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강남의 사증을 놓고 있는 사람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에 부흥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라는 자나깨나 교회에 부흥이 소원입니다. 기가 번쩍돼 있어요. 뭔데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십자가 져라, 희생해라 하는 설명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릅니다.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찌들려고 시달려고 그러다가 위로받고 그러려고 교회에 오는데 십자가, 희생, 그러면은 잘 안옵니다. 그래서 저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꼭 그렇게만 설교하실까요? 네. 어떻든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 중에 고난 주간입니다. 1년 중에 오늘 같은 날 십자가 이야기 안 하면 언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십자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열두를 불러 모으시고 가르쳐주시고 귀족통하시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쯤 됐을 때 갈리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 아들이 예, 세례요한 모세, 엘리야 혹은 신전용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대로 그러지요. 저는 그르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심오나 내가 복이 또다 예수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여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면서 이 반석에 내 계열로 세우니 엄보의 근석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 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좀 생겼다 잡았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나는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삶 안에 살아날 것이다. 순환예고와 부활의 예고를 드려채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가 주여! 그는 이 죽기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죽이시다니요. 예수로 말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따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너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의 예 예수님께서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보 16장에도 있고요. 누가 보면 9장에도 있습니다. 공감보금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연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십자가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두 십자가 다같이 두 십자가 자 총까지 올려보세요. 두 십자가 두 십자가 예 기독교는 예 두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십자가 종교라는 사적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두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것은 후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지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셨을까 우리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이신데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배동으로 그리고 사람의 행복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인간에게 그걸 모두 다 공짜로 그려주시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생명을 다스로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그런데 단, 단의 조건이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감만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명 죽으리라 나머지는 다 먹고 다스로 정보하고 내 맘 다 그런데 이 욕을 뱀사탄이 유혹을 한 것 다 먹도록 그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가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에덴을 쫓겨났고 육체적 명절 죽음이 오고 저 흉부가 오게 된 겁니다. 그 인간이 받는 흉부는 자, 자별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분명히 말씀을 들으심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자별이에요. 바땅한 거를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고 고통당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로 작정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스에 또 레이게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으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느니라.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지 않고 죄를 사지 못한다. 이야기는 생명으로 죄를 피 흘려 죽음으로 대신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는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남을 대신에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죄 없는 예수가 모든 사람은 남녀 강에 태어나게 되면 원자가 있고 또 잡은 자가 있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성료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도 없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하시게 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대신죽게 함으로 제가 대신죽게 함으로 죄를 사는 이 길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하기로 떠서 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짓고 나면 양이나 염소나 혹은 송아지나 이런 속죄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재생 앞에서 손을 재물 위에 얹어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소개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짐승은 피를 흘려 죽였어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에 속죄제를 들은 겁니다. 그때 사람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대신 죽어지는 속죄 재물을 속죄물 혹은 대종물을 그럽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죽어진 희생 재물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무게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시다가 공생에서 모습을 나타내때 세례의완이 예수님과 하신 천만 말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뒤집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속지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길 받으러 성길을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여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친히 나는 대속물로 그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환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 이 순순한 중안에 몸이나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무엇이 바뀌어 주시고 그리고는 요한봉을 보게 되는 그 고통 중에 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에서 지신 십자가 그것은 대속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 있고 종탑 십자가가 있죠. 그럼 또 하나의 십자가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십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십자가 입니다. 이건 어떤 십자가 내가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당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희생 고난이 바로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사행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형벌 고난 희생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 살이 고달플 때가 많죠. 가난에서 힘들 때도 많고 병들 힘들 때도 많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찌륙 힘들 때도 많고 자식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고통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그는 당하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그는 세상 살이 힘든 거 그것이 십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그 희생 그 고통 그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희생 이것이 우리 십자가 자기 십자가 성경이 보게 되면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에 넓은 문으로 마음대로 할게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너희는 세상 빚이 다 속옵니다 넌 희생해야 된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가 이것이 희생입니다 내가 민자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룹한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그룹하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당하는 모든 어려움 그것이 바로 십자가 내가 가난해서 십혜고보 힘든 것은 십자가 아니지만은 내가 가난한데 내가 믿음만 아니면 양심 눈만 감으면 믿음 주님 주님 모른지 하세요 하고 갯길로 살짝만 가면 그 경제적 고통 해결될 수 있는데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가난 속 의료 속에 고통받고 있다 그 십자가 내가 내가 오직 주님께 충성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의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 특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의료 이게 우리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는 이 두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우리 군에서 지신 십자가 또 하나는 이 속에 글을 봅시다 다같이 시작 너희는 온천하 다니며 만면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이 복음을 당하여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그 우리 십자가 우리 십자가 그러므로 두 십자가가 있는데 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잘 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대수의 십자가 한 십자가는 예수님 믿고 다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행여될 그런 고통 희생 그게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 자 그런데 두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믿어야 하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날마다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 예수님께서 아 그래서 아 십자가 못보게 죽으셨구나 알기만 난다고 군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전을 알고 믿고 군받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렇구나 이 웬일인가 웬일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맘속에 모셔들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도 권해주셨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리처럼 살아가서 독생을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깨알아야 하십니다 구원은 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으면 되는데 자기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팽개치지 않냐고 그 십자가를 달게 찌고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군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 십자가를 지겨진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물하고 자기가 대속물하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순환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알기는 하는데 막상 십자가 고통을 십자가 찔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처럼 반을 찔르면 피나고 아픔을 느끼는 분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면 하느님의 뜻을 자기 고통을 실어서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군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지만은다 그가 끝까지 손에 못이 박히고 팔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나중에 창으로 찔리면서 피하며 물어 망을 다 낳으신 그 고통 가운데 쏟아 죽으심으로 그는 다 이루었다고 하고 고래기를 환승한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십자가 있구나 믿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 있구나 이걸 알기만 알면 안 돼요 알 뿐만 아니라 그 십자를 달게 쥐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 십자를 쥐고 날 쫓아냈는데 누가 보고 보게 되면 날마다 자기 십자를 쥐고 쫓아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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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십자를 한 번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둘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를 쥐고 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십자를 쥐지 않냐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도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를 쥐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자고 해서 절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믿으려면 알아야 믿죠 알려면 들여야 할 수 있죠 들으려면 진해해 주는 자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성공적으로 쥐었지만은 그 사실을 그를 믿는 자가 먼저 믿는 자가 남에게 알리지 않으면은 남들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쥐셨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달게 쥐고 가야 세상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 뜻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내 편하려고 피한다면 한 뜻이 이루지 않고 남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이 초청주의를 지금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관은 초청을 위해서 가장 힘쓰고 애쓸주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시간 든다 돈 든다 그리고 욕도 든다 아이고 귀찮다 아이고 바쁘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이런 십자를 우리가 피한다면 우리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여기서 내가 달게 죽어야 된 십자가다 알고 기쁨으로 지고 갈 때 그 이승을 감추할 때 우리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직장 동료 구원을 받는 이웃의 원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이렇게 하는 세고 행복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 기초로 그런데 러시아 전교에 러시아에 가면 또 다른 십자를 볼 수 있어요 그 십자가는 이 십자가 하나에다가 행복이 두 개예요 하나 있고 거기 하나 또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왜 저런 십자가가 왜 저런 왜 저런 십자가가 십자가 맞대요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사제가 성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의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아무리 쓸게도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자기들 십자가도 안 짓다 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무래도 안 져요 그래서 하루는 십자가 이게 필요 없다 우리가 지주할 배야 왜 십자가 굳이 되놓느냐 십자가 내리겠다 하고 십자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아파서 아닙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민자들 살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발 제자로 또 다른 놈이 좋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사주가 마음이 좋았겠지요 그래요 그래야죠 그럼 십자가 다시 달렸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횡목 하나였지만 우리가 더 무거운 십자가도 달려지겠다는 뜻으로 하나 더 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됐다니요 이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이 나 예수 믿는 건 예수님 십자만 알고 믿으면 되지 무슨 내 십자가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 나는 룰루를 날라 복만 받고 하면 된다 이런 사고에 젖어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서 십자를 달리기 주고 갈 때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마음이 구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초대교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그때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사도바울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으라고 남에게 전한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십자를 듣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전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료주일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신 그 십자를 확실히 믿기로 네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 몫의 십자가 내 십자가 피하지 않으냐고 달게 지기로 결심한다면 더 멋진 종료주일이 될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확실히 믿고 내 십자를 내가 달게 지면 내게는 큰 승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아갑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게 한 게 아니고 우리 보호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 상금을 주고 복을 주고 더 좋은 주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날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을 지고 나를 딸 것이니라 그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 좀 자 읽어봅시다 다같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해놓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 목숨을 이를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해놓고 이어서 자기가 살려면 죽는다 얻으려면 잃는다 그런데 죽으려고 하면 우리는 살고 인력을 냈는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찌고 가려고 찌고 가면 구원도 받고 승리한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서 피하면 내 살려고 내가 고통 안 겪으려고 피하면 죽는다 천할을 얻어도 생명의 이름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일만 해도 그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이란 것이 나같은 죄를 구원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보내주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에 못받게 죽어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웬일인가 웬일인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오리요 하면서 널로도 눈물로서 못가볼 줄 알아 이 몸 받게 들 것을 이 몸 받칩니다 하는 코백이 있어야 정상자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겁니다 진짜로 머리로만 십자가 못보게 죽었다 그래가지고는 그는 고백이 안 나옵니다 제대로 진짜로 믿을 때 그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는 건데 내 하인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날로 죽으신 예수님을 내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명대로 하겠나 그것이 크리스찬 예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 하라고 이볼따가에 전해라 죽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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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내리 이생 해라 그때 그분이 진심으로 나의 왕일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죽음도 각오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거짓 진짜 삶으로 삶으로 순종함으로 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은 핍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핍박이 있는 세대 속에서 목숨을 걸지 않고는 이 삶으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신 못하면 그는 굶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언제는 믿음을 군반다고 언제는 행암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우리는 민다고 말하면서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 왕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고 만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을 때 내 목에 십자가 지을 때 정말 예수님처럼 다시 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원한 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바울은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정가 욕심을 힘이 십자에 못 박았느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게 너는 본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봅시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살아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말씀 맘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믿고 감객하고 헌인중선을 타지 말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몫의 십자가 내 십자를 날마다 달게 지고 감으로 하나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남도 구원 받고 나도 이 땅에서 영원토록 멋진 생리가 되는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